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판넬을 주실까요? 제가 게이트 뒤에서 단어를 맞춰 줄 거에요. 소시 준비하시고 역시 1시간 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갑니다. 11. 정답! 메인, 던스턴? 정답! 오 되게 빨리네. 데모고르건? 오 정답! 워터 던키? 오 정답! 아 뭐야 마지막! 잠시만! 아, 스윙링? 노? 센터 데프레이션 탱 아, 풀? 풀 정답! 몇 초니까? 32초! 32초! 아, 이 기록은 이거는 거의 이기기 힘든데? I feel like this is gonna be very hard to break you guys. I know, that was... 좋습니다. Good at that. That was like an easy... That was an easy... I'm gonna get like an easy... I'm gonna get like an easy... 데이튼이 지금 32초 만에 맞췄어요, 오케이. 자, 케일러 준비하시고 카이 씨도... 뭐야? 하하하하하 음, 음, 깜짝하니까 끝났나? 자, 아, 조금 부담이 됐을거에요. 너무 잘 맞춰가지고 자, 준비하시구요. Ready? I'm not supposed to hear anything. 자, 갑니다! 큐! 하하하하 아, 여기 있구나. Uh, 음... 하하하 러에이 다시 oh my god 자 패스파스 다시 아는거? oh, b 정답. 자, 이제 두 개.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하죠? TV Oh, no! Um, Stranger Things What? Oh, come on! Oh, the van flip!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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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초! 10! Flip! Move! 5! 10! 6! The van goes... Flip! I just said van flip! What is the van? Upside down? 정답! 자, 이거 하나만 더 맞추면 되는데, 이거 한 번 더 가거든요 One more, one more 아, 이거... 음... 자, 찬스 쓸 수 있어요, 찬스 스케치북과 매직을 드릴게요 스케치북과 매직을 주세요 스케치북과 매직을 주세요 A camera 써서, 써서 설명 써서 설명합니다, 써서 이번에 이미 승부는 기울어졌어요, 지금, 예 Yeah, that's fair 요걸 마지막으로 하셔야 돼요 That's a hard part That's a hard part 자, 이걸 어떻게... 아, 예, 정답을 대놓고 써야 되나요? 자, 오, 게이튼이 지금 해주고 있어요 게이튼, 게이튼 자, 과연 게이튼이 잘 그림을 그렸을 건지 어, 모르는 겁니다, 이길 수도 있어요 끝까지 함께 주세요 아, 게이튼이 무슨 그림을 그린 거 있는데 야, 이게... so, 게이튼이 focuses violence OK 아, damage? 아, Cecil吧 그 방전이 조금 waits 아, 그... 네, 다 sost, HYDR오 situación 아, 아, 나... 아, 얼마나 trad willen 없음 다른 느낌 다른거 이 ditch node , 아, cya, 참, 여기! The Demogorgon I know! What is this? 마... 여기까지! 박수 한 번 주시겠습니다 2분 12초 Okay, so you guys took 2 minutes 아,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해, sorry He got hard ones Why you guys can give me hard ones? Guess paragraph 저한테만 어려운 문제 주세요 You gotta guess my toast 아,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마인드 플레이어를 맞추는게 쉽지가 않았습니다